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몇개 먹는거야 가다 한번 하늘이 너무 맑다 이제 운동 나가야지 오늘은 오전에 운동 한번이에요 운동 나가기 전에 장갑 빼고 뜯어야지 우리 프리커블에서 장갑 줬으니까 갖고 나가야지 오케이 가져갈게요 민규가 가져갔어 민규가 없어? 없어 없어 어디로 하더라 어떻게 갖고 다녀야지 민규한테 있지 장래 생각보다 유튜브가 있어 유튜브가 있어 카메라 유튜브가 있어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 많네 아 근데 더 작아졌다 아 아 많이 작다 민규 형 근데 저녁에 스테이크 한 번만 좀 더 많이 스테이크 네 아니 나도 오늘 좋던데 나 저희댄 좋죠 과일에 딱 했는데 나로 그치 야 근데 생선 맛있더라 형 이제 생선 맛있더라 생선 맛있더라 아침이 제일 맛있고 아침이 제일 맛있어 근데 형 이렇게 먹어야 돼 우리 여기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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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좋아 아 나 그래도 지금 빼야되겠다 근데 그런거지 못 참잖아 몇 킬로 빼야되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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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니 자전거도 한 대 고장 났어 어떻게 된거야 타고 싶어도 못 타 그래서 승현이 자전거 못 타서 이거 하고 있어 레이트나 해야지 그래서 너무 작다 여기 일부러 양말 보여주려고 저거 살짝 연거야? 어? 아니 우리거 좋았어 사람 많으니까 한 대 한 100개씩 해봐 하하하하 사람 많아서? 100개씩 하고 그냥 나가 그냥 10개씩 해야겠다 사람 많아 12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 많으니까 12개 이렇게 하지 말고 30개씩 하고 가 그치 교체 시간 많아 아 15개씩 하고 일어 네 아 아 아 상혁이 용호한테 키 빨리 줘 이거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붙여있어? 붙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로 찍어 이렇게 찍어야지 형 아 이렇게 찍은 거야? 그래야 다 나오지 않아? 근데 형 카메라도 많고 많이 발전했네 그럼 형이 딴 건 없어도 카메라 욕심은 좀 있어 아 그래? 날씨 안 찍어요 운동 끝 운동 끝 야 이따 점심 먹고 나가는 단거 한번 찍어야지 와 와 연결 프로틴을 하나하나 먹어야지 아니 500ml짜리 병을 앉아서 1.5L짜리 탔네 프로틴을 하나씩 해야지 바나나나 하나씩 먹으면 좋겠다 그치 딱 리커버리 하는게 좋지 오케이 땡큐 프로틴의 커피처럼 그거 있잖아 500ml 어디 있어? 그거 있다가 내가 갖고 날씨 너무 좋아 눈을 못 떠 눈을 못 떠 눈을 못 떠 날씨 너무 좋다 여기 뭐냐 리조트 소개 한번 해줘야겠다 자 여러분 이거 유럽에서 파는거야? 아니면 포르투갈에서만 파는거야? 보다폰 영국회사 아니에요 형? 아 맞아 어디? 보다폰? 옛날에 메뉴 스폰서 아 스폰서 여러분 오면 이런거 사지와요 이거 지금 안돼 대학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크지 않아 형 보다폰에서 고소 들어와요 편지 왓 이즈 베리나 히스? 여기가 안 넣어지네 고장... 이거 불량이네 불량 아니야? 불량? 바꿔 그냥 마지막 해볼게 안돼 너 손 꺼서 이게 보니까 방금... 손톱 다 나갔어 탁해서 밑으로 탁 저기 여기 여기 조물이 남아 희망하면 안돼요 희망하면 이게 딸떡떡떡 아니면 방향으로 바꿔봐 왜 구름이 없지? 아침에 나왔는데 아까 있었어? 빨리 온 사람들 다 쓰러갔어 아 진짜? 나 두개 먹었거든 요만 작은거잖아 하나 먹지 저 한개 먹었어요 한개? 제가 먹은게 마지막이었어 원래 많이 안먹는데 야 윙기야 내리곱시에 나오죠 성준형이 이거 맛있대래서 다 먹었어 아 진짜?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 어 맛있더라 진짜요? 달라? 달라요 오오 진짜 막 단게 아니고 맛있더라 옆에 펜츄리 빵인데 에그 타르트 미슐레 맛집도 있대 여긴? 응 리스보너 있잖아요 줄 엄청 쓴다는데 그 줄 서있는데 가서 먹었는데 저 아 먹었어? 어때요? 진짜 맛있어 형 이런데 들어왔는데 안 시키잖아 빨리 시켜요 이렇게 막 먹었는데 한 노후만 달라요 다르긴 다르더라 이거 타르트? 아직 왜 신나서 먹어야 돼? 아뇨 그거 빼면 안된대요 그거 빼면 제가 빼서 그거 헛돌아가지고 뺀 거를 명재에 줘버렸거든요 아 그러면 안돼요? 시내로 버스터로 어 버스터로 그렇지 아우 밥 먹고 왔지 목소리 달라지지 아 신상이 신상이 고생이 많아 이거 다 이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깐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해? 지금 이제 업무해? 유니폼도 혼자 하는 거 바쁘다 바쁘 응 자 설마 잠깐 여기서도 드린라스 양말 이름 안 써갖고 있나 부를까? 아이고 팬티는 치워주고요 누구 가져가라고 거기다 놓은 거 아니야? 어? 진짜 있어 한 명 있잖아 한 명 야 이거 또 뭐야 숙소에 많아 이런 거 참 안 떼어 양말보다 많아 우리 베리나이스 양말 이름 써야지 응 이거? 응 주 딱 파란색으로 그렇지 야 그거 쫄쩌리 내가 입어 바지? 아니 그 쫄쩌리 어 빌려준 내가 그거 나 못 입는 거 아니야 늘어나서 형 나 입을게 이제 못 입어 이제 너 바지 이거 3X야? 이거? 3X 3X야? 네 아니 3X도 짜고 아저씨가 작게 나와 아니 아저씨가 혼매보다 작게 나와 그쵸 응 혼매보다 작게 나와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 이게 쎄? 쇼트야? 이래가지고 응? 안 빠지는데? 갑시다 이제 운동하러 웨이트장 저녁 먹고 웨이트 형 컵 여기다 놓은 거야? 아니 내 거 여기 컵? 아 카드 우리 거 웨이트장이 좁아 아 오늘 웨이트장만 나오네 아까 오전에도 웨이트장 찍었는데 자전거 좀 타고 자전거 하나 고장 났어 자전거 하나 고장 났어 넌 러닝맨이잖아 씻고 왔어요 저녁에 웨이트 하고 딱 씻고 왔네 오늘은 찍은 게 없네 오늘 어제 너무 피곤해서 기몽사몽해서 찍은 게 별로 내일이나 이제 다음부터 조금씩 찍어서 올려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찍어야지 오늘 2일차지 2일차 동기훈련 끝 2일차 동기훈련 1.5BI 1.3BI 1.4BI 2.4BI 2.4BI 3.4BI 1.5BI 감사합니다.